2년 전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이젠 양육비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이름뿐 아니라 주소까지도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한 50명 가운데 일부라도 지급한 사람은 고작 8명밖에 안됩니다. 사실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럼 면허 정지 같은 거요. 그것도 몇 달 안 되니 버티면 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김 모 씨는 5년 7개월 동안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한 5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할 채권자가 원하면 명단 공개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출국 금지 조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싱글맘들은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제재에 따라 채무 전액을 지급한 경우는 전체의 2%에서 7% 수준이고 일부 지급을 포함해도 5%에서 15% 수준에 그칩니다. 제재가 있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명단은 3년 동안 공개하지만 운전면허 정지는 100일, 출국 금지는 6개월이면 끝이 납니다. 이에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재산 압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약한 뉴스를 써있는 탑승 Initiative usions 숙의 취향imiento 아침